오늘도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과 리포트 종목 토대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함께 하실 분은요. 오리드 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가 계속된 상승이 좀 포착되고 있죠. 다만 대표주자인 루닉과 뷰노가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상승폭 반납하며 지금은 하락 전환. 하지만 셀바셀스케어가 불기등을 뿜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고요. 4위에 있는 새내기주죠. 3빌리언 매일같이 실검상위에 이름을 올리는데 매일같이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밖에는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뜨거운데요. 이스트소프트, 비트나인, 폴라리스 AI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강하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도 13% 급등 자리를 유지합니다. 셀트리온의 임상계획도 호재지만요. 어제 서정진 회장이 내년 매출 5조 달러, 27년에는 10조 달러를 목표한다라고 청사진을 밝힌 것도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태성 본부장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흔들리지 않을 섹터로 게임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부각되는데 오늘장 대장은 핫레트,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SOS랩 자율주행 쪽도 확인되네요. 이 가운데 모처럼 만에 게임즈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이는 컴투스 홀딩스. 리포트에서도 최근에 봤지만 여러 탑픽 종목들이 있지만 컴투스 홀딩스 오늘 이유가 딱히 없음에도 급등하고 있어서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37% 정도 가지고 있는 이대주주. 많이 갖고 있네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주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재미를 못 느끼신 투자자분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많이 이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두나무 자체도 영업이익이 지금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가상화폐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거래소에 대한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컴투스 홀딩스의 모멘텀은 가상화폐도 있지만 게임 쪽도 있거든요. 6월에 출시된 제노니아 그리고 9월에 출시된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 이런 것들의 신작들이 흥행을 좀 했어서 이거에 대한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모멘텀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의 한왕령 해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무비자 발급을 국내 외국인한테 허용하고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8월에는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의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에 대해서 판호 발급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판호 발급을 해준 것을 감안했을 때 12월 정도에 통상 4개월 단위로 판호 발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 12월 달 정도에 판호 발급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때 되면 또 게임주가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가상화폐랑 궤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위메이드가 과거에 위믹스코인을 발행을 해서 P2 게임으로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위믹스코인의 가격의 상승에 따른 위메이드 주가 모멘텀도 많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 위믹스코인이 한 저번 주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0%에서 40%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위메이드 주가도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머스크가 또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XAI가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할 거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한 그런 거에서 라임을 따서 다시 본인은 이제 게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스월딩스 오늘 장 초반에 17%대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좀 지금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인데 지금도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관련한 모멘텀에 있다면 사실 컴퓨터스월딩스보다는 형님격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위메이드를 매수하는 방법이 또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닌가요? 위메이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요? 자금은 제한이 있거든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제 위메이드가...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일단 워낙에 게임으로 실적이 좀 좋게 많이 나왔었고 게임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안 올랐거든요. 아직. 이제 막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돈의 흐름이 아직 안 오른 AI 쪽 그리고 아직 안 오른 게임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위메이드도 한번 위메스코인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또 이름을 올린 기업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핫레트입니다. 8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멘텀을 저희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가지실 법 하거든요. 핫레트가 보니까 전일 시간에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슈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결제로 이제 시작을 시연을 했더라고요. 이미 했죠. 그래서 은행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QR 인증만으로 정부 지원금 같은 어떤 바우처 사용이 좀 가능하다.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어제 시간 외로 상승한 흐름에 대해서 이어받아서 장 초반에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이 CBDC, 디지털 화폐가 사실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굵직한 가상화폐와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상화폐가 지금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거는 이게 중앙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디지털 화폐가 상승이 나오려면 탈중화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사실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탈중화가 된 것은 아닌데 어떤 큰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유동성 공급을 하기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유동성 공급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를 건드리게 되고 금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방안이 디지털 화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주도적으로 디지털 화폐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매매하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테마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 테마를 저도 과거에 몇 번 매매를 했었었는데 한 번도 사실 상한가 마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요. 종가 장 초반에 20% 상승이 나오다가 종가 부분에 1% 마감하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20 몇 프로, 28%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1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매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종의 가상화폐 테마 안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 테마는 서브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메인 테마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이 혹시 있다면요? 한 네트는 매매를 좀 지향하고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의견이셨을까요? 가상화폐의 메인 테마인 아까 언급드렸었던 컴투스 홀딩스나 우리 기술 투자나 거래 수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P2E 게임을 하는 P2E 게임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 게임 대표주자들이었죠.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이와 연결고리로서 가상결제,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인 핫네트까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보겠고요. 이어서는 많이 참고된 리포트 종목의 전략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발행된 리포트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된 건 제노코였어요. 방산, 우주항공 두 섹터의 교집합 종목이기도 하죠. 4분기 최대 매출 전망된다 리포트 나왔고요.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확실히 개선은 논할 수 있다. 25년 수익성 개선 기대하면서 목표가 14,000원 제시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오픈에즈 테크놀로지 제시하는데요. 격차를 벌리는 시기로 25년, 내년을 바라보네요. 투자에게는 나오지 않아서 잠시 후 권영우 대표 통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많이 낮춰진 주가 상승의 퍼즐 조각들이라는 제목인데 낮은 매출 성장에도 비용 통제로 이익 개선을 해왔고 광고, 웹툰 모두 선방했다. 목표가 24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초고와 변압기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위 기업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제노코. 사실 우주항공 섹터는 미래가치, 특히 트럼프 2.0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방사는 당장 글로벌 휴전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주춤하기도 했잖아요. 제노코의 미래는 어느 쪽에 더 반영이 될까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보면 사실 제노코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 탑체제에 대한 어떤 초고속 전송이나 변조, 이런 처리 기술 쪽에서 워낙 그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시너지를 위해서 제노코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에 대한 이런 인수 모멘텀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게 제노코를 아마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우주산업이랑 궤도로 어느 정도 같이 하겠지만 제노코의 모멘텀은 사실 인수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수 자금이 들어온다면 인수 자금이 납입이 되는 그 날짜의 시계열에 맞춰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물타기하는 전략으로 좀 좋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었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인데 고객사 수주가 1년 뒤로 미뤄지면서 당장 24년은 좀 부진하겠지만 이게 내년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크롬 당장 올해는 이라는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미뤄져서 내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투자자분들은 내년부터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까요? 어떤 쪽으로 부각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IP 쪽, 라이센스로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수 비중이 원래 70% 가까이였는데 올해는 해외 매출 비중이 10%고 내수 비중은 60%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게 TSMC형 고객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멘텀이 AI 반도체 설계에 관해서 IP를 지적재산 상권을 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궤도를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매출이 진짜 더 좋아질지 아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분할로 지금 워낙 주가가 초기 상승 초입 구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분할 매출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사실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주가가 반영된다고 시작하면 지금 정도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과 실검 상의 리포트까지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시장은 여전히 뚜렷하게 강세를 더 높이진 못하고 코스피는 보합해서 코스닥은 0.36%의 상승 정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전략 저희 계속 이어갈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권영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